이제 바깥에서 저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뭐 슬프고 울고 이렇긴 했었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왜 우는지도 몰랐었고 저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랐었고 시각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예 말도 그냥 약간 어 이런 식으로 들리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건 하나도 모르고 그냥 감정으로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 엄마인가? 엄마가 울고 있는 건가? 그 정도 느낌만